지금 공원에 나와 가지고 연습 중입니다. 우러라 열풍화 인데 지금 F키가 없어요. 우러라 열풍화는 F키로 불어야 되거든요 음색을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제가 A키로 없기 때문에 A키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습 중이에요. 독학으로 한 4개월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불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러라 열풍화 한번 해볼게요. see you again next week. GERNOTAR GERNOTAR EN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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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